자 간밤에 비가 좀 왔는데 뭐 라이딩 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조금 왔어요.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백마입니다. 하필입니다. 김김끄끄리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오래간만에 출연했습니다. 1%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산에서 라이딩 하면서 등산객을 최대한 배려하고 마찰 없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이 미션을 참 재미있게 놀던 곳인데 누군가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뿌리뿌리인데 뿌리 한 개만 남아서 이제 미션을 좀 요길로 지나가서 요렇게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 지나가면 뭐 그건 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난이도를 주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하면 인간미가 없는 건데 땡! 자, 가운데로 가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몸풀기 좋은 코스! 오우! 간만에 나와 있는데도 살아있어. 근데 사실 이거 땡!이에요. 올라가서 그래도 1초는 버텨야지. 다시! 불기 코스예요. 쉬워졌기 때문에 그냥 살짝 몸풀고 가겠습니다. 하느님들 비틀비틀하면서 은근 잘 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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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 선수 오늘도 열안하죠. 열안합니다. 정마 선수 성공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올라가서 그래도 1초는 버텨줘야. 자, 올라가고. 아, 못 버텼어. 어휴, 잘 넘어갔어요. 또 못 버티나요? 또 못 버텼어요. 아, 왜 못 버티지? 어떠지? 자, 정마 선수. 아이씨. 너무 힘들다, 이네. 버틀림. 잘 넘어갔어요. 성공입니다. 안정적으로 이번에 성공입니다. 이게 하기 전에 보여요, 성공이. 자, 하느님도.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다시 다시. 요란한 패션. 백만님. 잘 넘어갔어요. 다 흔들렸고. 핸드릭만 치키죠? 하하하하. 핸드릭만 치키죠? 하느님. 첨가 슬립이나요? 그린끈 맞으니. 가운데로 가면 반칙이고요. 어, 좋은 보지요? 하하하하. 다름이. 너무 간. 크으으. 어머. 어머. 너무. 백만 선수. 백만 선수 아직 성공 못 했나요? 왜이렇게 급하지요? 넘어는갖고! 높아! 뚝뚝입니다 뚝뚝입니다 어떡해 우리는 지긋이 넘으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속도 내고 토마스 선수 안 꺼냈습니다 몸 풀었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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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다시 하룻님 부드럽게 넘고요 한번만 더 해봅시다 잘 넘어갔어요 끝 3일짜리 콧씁니다 됐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이님이 까짓껄을 갖고 다시 잘 들어갔어요 고음을 올라가면 그냥 성공인데 네 아니니? 이 까짓껄은 웃읍산데 안우스워요 고맙으니? 오 좋아요 좋아 마지막을 여기까지 잘 올라갔는데 3일절 코스 이리 선수랑 와서 3일짜라를 와서 만든 코스 3일 코스가 약간 어긋났어요 고맙으니? 좋아요 좋아요 고쪽이 아닌데 싱싱구리님 올라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고맙습니다 거기서 체중이 살짝 뒤로 빠져있었죠 도마스님 조금 오른쪽이에요 코스가 다름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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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요 됐어 됐어 됐습니다 아 야씨 깝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갔어 됐어 아닌데 체중이 좀 들어갔어요 뒤에서 있다가 아직 아무도 성공 못했는데 과연 됐어 잘 들어갔다 없어요 너무 빨라요 근데 이 남정네들은 미션은 여자들한테 다 시키고 여기서 뭐합니까 멈춰 빨리 들이대요 멈춰 멈춰 잘 들어갔고요 속도 내고 치고 아 어디 망설이면 거기서 속도가 좀 아냐 하루님 좋아 됐어 좋아 좋아 조금 왼쪽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남정네 싱싱구리님 전기빨인데도 아직 성공 못하고 있어요 전기빨은 그냥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아 저기로 들어갔어 지금도 왜 이리로 들어가냐고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아 올라가서 비틀 아 바퀴 내 말 봐 내 말 봐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일론으로 하고 일론으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거 살려야되요 좋아 백마 선수가 백마 선수가 이제 보다 보다 아 세심하다 이걸 왜 못하냐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다음 샷이 안나오는거에요 자 살려, 살려, 충분해요? 됐고! 된거로 해 뭐합니까? 요란한 패션 정만이! 됐어 또 글루가네 또 글루가 아니 아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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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아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끝판에 흔들렸어요 안정적이고 끝판에 흔들렸어요 아니 이걸 뭐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건 뭐 날뻑 그분이 마셔앉아 눈을 여다가 마셔앉아 여기 마셔앉아 여기, 여기 됐어, 좋아, 좋아 왜 안가요? 갖다맞아 감 잡았죠? 감을 잡고 있는지 ouds 나당 됐다 안됐어 안탔 오케이 됐어요 골 땡 아 진짜 성공하면 되겠는데 몸도 이렇게 어렵게 윈아 그렇지 윈아 윈아 이야 성공이야 성공 성공 아이고 아 흔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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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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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오 이상한 데로 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좋아요 아 이게 그게 더 이제 안되지 여론이 아 이번에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또다 새로운 미션이며 그냥 들어가면 돼 풀발 부분 반칙 코너를 꺾고 바로 툭치기를 해야 되는 될 뻔했어요 몸만 앞으로 갔습니다 잠깐이게 유리하지 그렇지 지금 헤드로 꺾인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돼 그렇죠 아 풀발 부분 많지 풀발 부분 반칙 전정네들은 놀고 있고 여전사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된거야 된건데 지금 페달링 끊어서 그래 어 많이 왔어요? 됐어 됐어 그래 이게 제일 나은거지 됐어 빨리 봐 그렇죠 아 풀발보면 안돼요 지금 된거야 금발 받으면 돼 금발 받으면 돼 금발 받으면 돼 됐다 이거 어렵다 우리 금방으로 가서 좋아요 된거야 된거야 지금 된거야 이게 된거야 올라갔으면 됐겠다 집도를 꺾고 턱을 쳐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좋아요 어유 아 아니요 우리 아 그래서 아